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정의힘이야 진짜 땄어 땄어 복수했어 잘가 겐지도 내려와요 내려와요 오 잘못 잡았어 오 마이 갓 뭐야 솔져 위에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상대 라인 궁 절반 돌았어요 저도 절반 있어요 하나 2층 왔다 같이 가요 라인님은 아래로 가셔야죠 2층으로 다운 킬 제가 라인님 케어 해드릴게요 하나님 위에 케어드릴게요 라인도 한 2층에 투자랑 안 와요 상대 라인 궁 있어요 조심 상대 라인 궁 있어요 조심 상대 라인 궁 있어요 자리압 1피 2층 혼자 못 가는데 아 떠다 냅둬으면 라인 망치 빠졌고 라인 개피 나 궁있다 니가 안쳐 아 죽어 미쳤어 아 죽어 죽어 굿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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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 없어요 망치 없어요 자리야 궁 없고 망치 없고 야 겐지야 궁 바로 켜 튀어요 그냥 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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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 용이 내가 된다 목표 어디야 목표 2층 뒤에 2층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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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블 뒤에 안돼 목팔 다 딸렸어 안돼 한 대 라인 궁 썼냐 비트 빠졌고 라인 궁 빠진지 좀 돼가지고 한 번 반쯤 찼을거고 아니야 라인 궁 80퍼야 돼 80퍼 오케이 라인 궁 있다 왜구나 진짜 솔저공 겐즈공 비트 빠졌고 뽕 빠졌나요? 아니 근데 하인강태비 말해라 나 야 맞으면 말해 어 2층으로 떨어지자 일로와봐 2층으로와봐 2층으로와봐 너 길러공 없어 너 길러공 없어 야 가고있어 자리야 여기 자리야 공가 아니 자리야 공 없는데 자리야 공 없어 아 뭐야 아 뭐해 왜 이렇게 짤려 야 나 그냥 개놓고 코비였어 바로 들어가요 서버실로 들어가죠 루시오 잔다 다 잘려 안 돼 이거 루시오 잔다 자리가 잘하네 꽉 넘새 빼빼빼빼빼빼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아 이거 계속 잘려가지고 어 미치겠네 겐즈 개피 겐즈 개피 자리야 부주와 자리야 1피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엔진 스킬 없어요 야 대박경 그래야 힐 힐러 4차 나 하버렛부터 하버렛부터 하버렛 뒤에 쏠자 괜찮아 밀었어 왜 그래 넌 그래도 각급게라도 힐 힐 힐 힐 힐 살라 힐 살라줘 상대 망치 있으냐 없어요 자리야 오른쪽 봐 얘들아 나 생각하는데 자리야 그 폭탄있지 날리는거 왼쪽 마우스 망치 한 번으로 날리고싶어 야구칭 아 조용해 라인 때문에 지고있어 미키지마 야 라인 처음에 도시 뭐야 그거 야 야 그 한 번씩 쓰지 라인 죽어마우스 섹시하다 겐지 만사빠질거 아 2층에 케어 안되는데 겐지 따 정매야 솔져 라인 야 하나 스킬 없지 잡아 야 솔져 망치 하나 짤 하나 짤 라인 피없다 무시오자 정라이 정라이 개피 나이스 자리앞 꺼지 자리앞 꺼지 나이스 자리앞 꺼지 나이스 자리앞 꺼지 겐지 실화냐 상대 겐지 잘 씹어지네 겐지 잘 씹어지네 넣어버리니 저 가는거 죽여요 가는거 죽여요 라인 부주와 라인 부주와 라인 부주와 아 근데 화물 좀 밀어줘요 화물 안아 화물 겐지가 밀고있어 뒤에 안아 뒤에 안아 옆쪽 안아 원래 라인 있는데 안아? 안아보자 안아보자 때려 폐요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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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2층 솔져 정면 2층 솔져 나두용감 가자 한방으로 가자 솔져 반피 솔져 떨어졌다 가자 겐지 반사빠졌고 겐지도 2층 들어가요 자리앞 화물 자리앞 화물 화물 자리앞 라인 야 먹고 아까 야 뭐야 드라이브 하세요? 야 왜 쪼 안아 오케이 답이 났어 으름 좋았어 으름 개 으름 어 일로 2명 아니야? 점수 3대 0 공수 변형 3대 0 2대 0 아우 잘 밀었다 나 당근 할랑당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나는 4 아 아 아 돈쟁이 방송 어떻게 봐? 아 유튜브에 쳐서 보죠 뭘 어떻게 봐 아 지금 보지 마 지금 보지 마 지금 보지 마 지금 안 돼 왜 야 논쟁이 이거 맞냐? 어이가 없네 진짜 아 근데 좀 웃겼다 아 짜증나 논쟁이님은 몇 살이에요? 반 50이에요 형 다섯이에요? 뭐야 젊은데? 예 목소리 왜 그러냐니요? 뭔 소리야 그건 아까 따고 아주 그냥 아 아 목소리는 뭐 목소리는 뭐 좋은 거지 이걸 괜찮아요 내가 시청자가 딱 300명이대 아 유튜브에 쳐서 보라고 30대라고 하던데 목소리에요? 아 보고 있다고 빈지가 아 미안 미안 아 나보고 목소리 30대래 이제 방석 처음 할 때 다 그랬어 나보고 목소리 30대래 스물다섯이라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 나 진짜 아 그때 24살 스물다섯이라 하니까 미쳤냐 하면서 구라치지 말라고 아 드림하니라 진짜 너 챙기지 않았어 아이 목소리 왜? 왜? 왜 30대야? 왜? 아 라인아 스물다섯에 못들여 없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래야 돼? 안녕하세요 굉진이 존나 좋아해 저게 원챔이야? 겐지 겐지 넘어왔어요 패 패 패 패 패 패 패 패 쏘여져 겐지 쏘여겐 내려가져 내려가져 아 겐지 좋아 걸고있어 겐팽고 야 건너편 내려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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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내려가져 같이 내려가져 뭐야 쏘여 잡아왔어 우리 자리야 자리야 실드 빠졌고 자리야보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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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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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보좌 라인 개피 자리야보좌 아 esto 다 때려잡을 수 있었는데 설마 눈쟁이야 아 눈쟁이 맞다고 아 나 눈쟁이 같아 아 개소리 아까부터 아 진짜 눈쟁이를 알고 있었어 2시즌 때가 3시즌 때가 자리야 공 찾겠다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라인님 어디가요 라인님 어디가요 라인님 어디가요 뒤에 겐지 겐지 있다 궁 안빠졌어 궁 안빠졌어요 솔져 생태장 빠졌어요 오른쪽 2층 솔져 솔져보죠 겐지 들어올거에요 자리야공에 겐지궁 들어와요 저희 촌없고 예 안짤렸어요 안짤렸어요 빨리 겐지를 바꿔온 게임 나 살구 살구 겐지 잊어야돼 겐지 뽕이라서 안뒤져 겐지 뽕이라서 안뒤져 아주 닥쳐니 이거 못비빌거 같은데 자리잡죠 솔져공 빠졌고 솔져공 빠졌고 겐지 뽕검 빠졌고 상대 자리야공도 빠졌고 상대 라인공 네 라인공 하나밖에 없을거에요 아 초월 라인공이 있겠다 아 초월 뺐어요? 그럼 라인공 밖에 없겠네 내가 아까 나 하나때문에 초월 죽더라고 누가 똥쟁이네 아 힐뱅 뭐야 똥쟁이 실화이야 너무 여기 안에 다 있는데 너무 여기 안에 다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죠 차라리 내려가서 싸우자 오래 라인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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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야 중갈리죠 중갈리죠 아... 호응 안될텐데 이거 호응이 안돼요 딜이 안나와 솔져 비행기 위 올라가요 라인보좌 라인보좌 촬촬촬촬촬촬촬촬촬 어 저 오우 하나짤 자 자리앗다운! 자리앗다운! 라인 보자! 다 잘랐어 다 잘랐어? 한 대 트랙두 백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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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랙 솔져 나 백두로 말하는 새끼 나와라 2층 솔져 2층 솔져 알아 나 용겁 있어 안녕 일로와 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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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우리 라인 싸 내가 시스로 떨어졌어 라인 보자 아 우리 라인 치는게 일이야 나도 몇일 안하지 라인 보자 2층 솔져 뭐라도 해봐 2층 솔져 개맛이요 야 2층 솔져 아 상대도 초월 와 미치 오 나이스 화물 화물 붙어야돼 화물 붙어야돼 붙어야돼 솔져 트랙 솔져 트랙 아나 화물 붙어야돼 됐다 아나가 막고있어 아나 아나 오른쪽 아나 오른쪽 아나 짤 트리 트리 보자 트리 어깨 빠졌고 뒤에 뒤에 우리팀 오른쪽 트리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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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전면 막고있으니까 알아서 싸워 오빠가 맞아줄게 트리 암울 트리 개피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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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빠 살려줘 솔져 2층 다 죽어 예예예 총관리 총관리 아어어어어 못잡았어 저쪽 돌아요 2층 올라갈게 라인아 가자 라인아 가자 어깨 오세요 가자 라인 딸 믿는다 나이스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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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쏠터 비행기 위에 비행기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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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지졌다 원숭이 원숭이 우리 라인인데 원숭이 원숭이 와봐 사라와라라라 사라와라 살려줘 오케이 아이 욕을 하냐 라인아 지려가잖아 와 부수나 아 나 내려가라는데 놀랍게 무슨 오옹에 오케이 오케이 우리 라인 우직하게 화양망탈 맞는데 어디서? 아니 내가 너희 좀 채워주려고 사이인데 2층으로 온다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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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몽중 온다 이번에 2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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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짤 계속 태워줘 라인 날렸어 라인 날렸어 아 승대철 아.. 부활 없어? 부활 없어? 안돼! 뒤로 빠져요 뒤에 빠져요 빨리 잘리기 전에 빠져요 2층으로 올라온게 자리잡아요 상대 아 오케 자리아 있네 아 뭐야 무서워 1분밖에 안남았어 디바 디바 부좌 원숭이 겐지님 조심 거기 원숭이 디바 나로가가네 나무용업 한번 가 어 원숭이 보자 원숭이 보자 겐지님 좋아 원숭이 개피 진짜 개피 진짜 진짜 스치면 뒤짐 원숭이 뛰어봐 겐지가봐 슬퍼해봐 슬퍼하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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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호그님 사랑해요 호그 원숭이 보자 원숭이 보자 지나타 보자 지나타 보자 나이스 20초 천을 돌아와요 슬퍼 손보라 손보라 오른쪽 손보라 오른쪽 251개 되있네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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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개싸준나 해 야 자리에 1중 자리에 1중 자리에 1중 니가 양상 생각 안해봐 야 방도 계속 들어와야지 아 맞겠다 이거 아나 개피 아나 개피 아나 피 아나 아나 좋아 이거 야 라인 좋지 라인 좋지 하하하 사이 와아우 와우 와우 대출 수고하셨어요 아 라인 리 만나지맙시다 아 얘들아 내가 좀 예능 쪽으로 가서 그래 근데 좀 놀아서 그래 근데 왜 짱캐 까냐? 짱캐가 제일 잘했네 둘째 그만해 까냐가 제일 잘했네 아 미안해 내가 좀 딱 돌아오는 헉! 씨발 내가 지금 눈쟁이 방송 데이터 키고봤네 아 씨발 아 눈쟁이라고 눈쟁이 논쟁이가 아니라 오오 여기서 3인공 빠바방 아 이게 라인 크림이었네 맞추질 않아 보니까 오늘 질렀고 아하 아하 흠흠 하이파이 수고해요 수고해요 논쟁이 목 일깨야죠 일깨야죠 흠흠 이쯠